안녕하십니까 한국진옥팀 입니다 아 자 오늘 마늘같아 봤는데 아 마늘이 좋네요 저는 이제 내일 이제 마늘쫑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늘쫑이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이 길었기 때문에 한번 꺾어 볼까요 어 길이가 한 6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균열하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아 여기 기계 5년전에 산거 유용하게 쓰이네요 아 현재 지금 수분이 33% 있네요 아 요 기계가 수분 재는 데는 최고인것 같습니다 수분이 33% 밖에 없어서 이렇게 밑에 라면 파봤는데 현재 밑에는 알이 잘 들었구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갑니다 조금 작은 것 한번 볼까요 어떤지 이렇게 빨갛게 마늘이 잘되고 있죠 아 현재 이렇게 마늘쫑이 계속 올라오고 아 날씨가 뭐 고운 받쳤다가 저운 받쳤다가 지금 계속 왔다갔다 그리죠 아 그래서 마늘도 조금 많이 힘들어 하는것 같아요 아 풀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나고 아이 올해 날씨가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아 아직 이파리는 제가 두껍게 잘 되어 있네요 요렇게 마늘쫑이 길면 솔직히 뭐 마늘쫑을 제거하나마나 똑같은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쫑을 제거를 하구요 내일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고래 물을 댈겁니다 이틀동안 네 여기 13,000평 조금 안되는거 물 채우려면 한 이틀 정도 필요합니다 이마력 모터 4대로 제가 물을 돌리거든요 아 요게 이틀 정도면 물이 다 차니까 내일 좀 작업을 이제 시작할 때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올라오는 풀들은 그냥 같이 키웁니다 요거 요렇게 요런것들은 지금 힘을 못쓰거든요 마늘이 세력이 워낙 좋으니까 굳이 저는 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풀 뽑다가 마늘까지 뽑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요렇게 보면 논뚝은 요렇게 제가 제철을 하구요 요쪽은 머리꼬리입니다 이게 풀인데 요거는 제가 로타리를 칠겁니다 로타리 로타리 쳐버리면 굳이 이쪽은 제철 안해도 되거든요 아 오늘 쳤어야 되나 로타리를 아 이게 할 일은 많고 몸은 하나니까 좀 많이 힘드네요 혼자 저랑 와이프랑 둘이서 하다보니까 농사를 현재 뭐 마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이파리도 되게 두껍고 지금 정도 잘 올라온 상태고요 마늘 보시면은 여기 밑에 되게 두껍죠 근데 올라가면 좀 얇아집니다 요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되면 성당을 잘 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종을 꺾고 나서 한 4월 28일 쯤 되겠네요 고때 구근이를 칠까 아니면은 템포를 더 참을까 요렇게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선택은 다 이렇게 알아서 하신 것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일찍 쳐버리면 아 또 아 참 고민만 많아지는 이 산은도 마을농사 같습니다 이렇게 마늘종을 저도 참 자르기 싫었는데 요게 좀 더 올라와서 요렇게 한번 말립니다 원래는 그때 제가 적신기로 자르려고 했는데 요렇게 옆으로 누운게 너무 많아요 요렇게 옆에 누운거 요래서 제가 그냥 손으로 제거를 합니다 내일 인원은 24분 요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늘농사가 지금 막바지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밭농사라면 저는 모래땅이죠 저는 물을 댑니다 5월초까지 비가 뭐 30미리 50미리 잡히는 이상 저는 물을 대고 일단 시작합니다 이게 모래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려봤듯이 뿌리 한번 볼까요 뿌리 잘 나와있네요 그 지금 요렇게 작은 발찬불들은 신경 안쓰게 됩니다 뭐 크게 지금은 풀이 세력을 힘은 없으니까 자 이 끝도 별로 안 나가 있고 아 야구합니다 마늘은 근데 요쪽은 많이 나가 있죠 그죠 요 두골이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서 조금 가뭄을 좀 많이 탑니다 다른 골보다는 그래서 자기 마늘농사 밭이면 그 밭을 아실겁니다 그 지형에 맞게끔 어 뭐 토지를 맞게끔 요렇게 비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추비를 하시면 안이 되옵니다 하시면 뭐 벌마늘이나 아니면 빵마늘 나오기 때문에 어 마늘이 작지 않은 이상 잘 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마늘밭에 와가지고 내일 이제 종작업이 잡혀 있는데 요렇게 똥을 또 제거하고 저는 오늘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많은 쪽은 언제 다 자르죠 이렇게 마늘밭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농사에게 한번 남겨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